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완전히 못을 박은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기자회견에서 무슨 특별한 새로운 것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을 지켜보고 또 총선이나 지난번 그런 강서구촌이나 보궐선거 같은 걸 지켜보게 되면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가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확실히 이야기한 거죠. 총선 패배는 선거 부정 때문에 아니고 저희의 국정운영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면제부를 다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획을 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에게도 면제부를 주고 그다음에 선관위에도 다 면제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부로 모든 면제부가 다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환호를 저질렀을 겁니다. 아유 저 바보 천치봐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총선은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되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전부가 다 헛소리죠. 민생이 어떻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어떻고 소통이 어떻고 중요한 것은 경제고 그게 하나도 쓸말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이야기만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뭄하고 정직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나가나 2년 후에 나가나 1년 후에 나가나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가 나가든 말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따라야 되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과 위선과 소심과 비급함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밑을 쫙 보니까 여기 바가지로 실려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사가 나오고 75명의 이름 글을 붙였는데 맨 첫 번째 이름 글이 마하님께서 선거 결과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파 국민들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면 벌써 안 들었겠습니까. 의견을 들으실수록 했으면 대통령이 모른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를 다 알지만 결국은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넘긴 거죠. 여기 보시면 피의님이 사전선거 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패배는 사전선거 개표 부정에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공병호TV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그립이 그렇게 밝혀져도 관심도 없고 무시하니 앞으로 선거 하나마나입니다. 유튜브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전선거라고 독려한 것 잘못인 줄 알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사전선거로 하더니 참 답답합니다. 조작선거의 결과이지 국정운영평가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 8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도 더블당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어제 아마 환호를 저질렀을 겁니다. 환호를 이제 완전히 맨제부를 받은 거니까 선거 패배가 윤석열이 탓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도 윤석열은 나 몰라라 비겁 그 자체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거죠. 대통령이 돼가 여러분 국민들을 팔아먹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반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부정선거 카르텔에 조정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백한 부정선거 자료가 여기저기 튀어나와도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지지를 저는 완전히 철회합니다. 아마도 저 같은 우파 국민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좌파 북한 중공의 탄핵에 대처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우파도 지지를 처리하는데 지지층들이 위반을 하는 겁니다. 지지층들이. 앞에서 정확하게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3년 후에 임기 맞추고 나가든 2년 후에 쫓겨나가든 1년 후에 쫓겨나가든 6개월 후에 쫓겨나가든 간에 저는 최소한 관계가 안 한다 이야기죠. 그건 당신이 자충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내게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이야기죠. 그냥 역사가 물줄기를 흘러가는 대로 내가 지켜보는데 당신을 위한 변호나 이런 것을 할 이야기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찬성은 하지 않지만 그냥 당신이 자업자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인간들이 권력의 이름들 뭐죠. 그래서 목을 매는 인간들이 3년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둘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좌익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지지층들이 다 잃어버려 떨어진 겁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퍽 많을 겁니다. 왜 저 같은 생각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심이 없이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한자리 주면 뭡니까. 좋아할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은 전혀 이해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은 상식에 미뤄서 이승에 미뤄서 좀 공정하게 해 주면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공정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꽝인 거죠. 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표를 줄 때는 선거정의 사법정의 정의를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게 잘 할 거다. 왜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걸 까보니까 완전히 꽝이 있는 꽝. 더 심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장문을 쓰셨는데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시면 큰 죄악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대통령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하시고 부정선거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되시고 부정선거와 각종 범죄에 대해 침묵하시는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눈 감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꽂힘에 기초가 된 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모든 컴퓨터 전문가들이 지난 선거와 4.15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증거를 대는데도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사명을 벌이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범죄자들을 구속하며 가장 큰 선거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유배반적인 행태입니다. 대통령으로 자체검사를 하고 발표를 합시다. 국민들이 소리를 들으세요.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지인님이 하신 이야기가 문장력이 없지만 대다수의 민초들이 갖고 있는 바람을 이렇게 잘 정리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문장을 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인님이 쓰신 이 문장이 그냥 보통 시민들 큰 욕심 없이 이 나라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런 전력 두고 하고 챙겨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이 소박한 바람 하나 정도도 충족시킬 의지가 없고 그러면 대통령을 왜 하냐 이야기죠. 내가 윤 대통령에 묻고 싶은 것은 왜 대통령을 당신이 아느냐 이야기죠.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수두룩한데 당신은 대통령이 돼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죠.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 동안 외윤아 다니다가 여러분들 대통령 놀이다 내려가겠다. 그건 아주 너무 큰 꿈인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방치를 안 할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